월컴 투 몬스타엑스 연습실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가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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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 마이 가앗 원래 나오는데? 오케이 이건 켜줍니다 유제로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사는 이걸로 볼게요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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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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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니 아가리아 강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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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김목도 못쓸가 아 아까 좀 아 아 아 이걸 부를게요 첫 장면부터 있는데 닉네임은 유제로 유기현이 없다는 얘기에요 로우 드라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노을 아 아 이딴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순간이 어제의 척 또 흘러지네 발라비라도 언젠가 아무튼을 돌아 봐 주겠죠 또 흘러 주겠죠 또 흘러 주겠죠 이리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다 말 못할 가슴속에 한 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리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다 말 못할 가슴속에 그렇게 웃고 있어 예 다 말 못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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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 다 말 못할 다 말 못해 내가 다 말 못할 오늘 너가 주름진 손을만 탔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잠궈주어 끝에 널 보는 맘부침이지라 오늘밤에도 멀지면 one day 내 꿈을 키우는 걸 집에 돌아보네 고근한 달빛 막 슬퍼 보여 너란 너로 좋을 텐데 예 예 아니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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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게 기대해도 돼 숨도 말고 희귀와 계속 돌려야겠다 멈추게 기대해도 돼 숨도 말고 희귀와 희귀와 히트 사연하여 내게 내게